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김주연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의 아름다운 해안을 볼 때마다 무한한 잠재력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. 정부는 남북권 K-관광벨트의 축을 담당하는 전남 다해도와 다양한 섬을 관광자원으로 키워 남도 문화예술 관광지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 또 기존 공급자 중심의 관광 인프라 조성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트렌드를 반영해 하루 더 머무는 여행지를 목표로 휴양과 치유, 체류형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 정부는 특히 순천의 K-디즈니의 핵심 인프라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자리잡은 순천을 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로 키운다는 비전 아래 올해 30여 개 기업, 1,100여 명이 입주하게 됩니다. 특히 문체부와 순천시는 기업 입주 시설과 함께 전시, 체험 등 복합 문화 공간을 건립할 예정입니다. 순천만 국가정원 내 자리한 앵커 기업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견인하고 원도심 내 기업을 애니메이션 제작 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